설종 외가의 성이 자신과 같은 염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담 염씨 집안의 족보를 구해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사기꾼 맞네요. 1849년 6월 7일이었죠. 조용하던 이 섬마을을 팔칵 뒤집어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화도의 한 나루토에 배 한 대가 도착하자 이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내립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보였던... 데리러 온 사람들?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영의정과 관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강화도에서 이 농사를 짓고 나무도 배워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19의 나무꾼이었습니다. 이 나무꾼은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화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이 나무꾼이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관군들. 너무 무서워서 이 두려움이 떨던 나무꾼은 급기야 자신의 형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산속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만하죠. 막 쫓아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관군들도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정말 숨 막히는 추격전. 결국 나무꾼은 뒤쫓아온 관군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그렇게 관군들 사이에서 정말 떨고 있는 그 나무꾼 앞에 조선의 영의정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나무꾼은요. 자포자기한 듯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영이죠. 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남자, 그 나무꾼에게 4번 절을 울립니다. 4번? 4번? 그거 약간 병의정이 4번을 절하면 뭐죠? 왕한테 하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오! 바로 이 나무꾼이 바로 그들이 간절하게 찾던 인물.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강화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로 실록에 남겨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어제까지 강화도에 살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 이거는 진짜 나무꾼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조선 역사상 다시 없을 초유의 사건. 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제 25대왕 철종입니다. 철종. 철종. 이 나무꾼이었던 철종이 아니 뭐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당시 조선 조정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자, 이른 아침부터요. 조선 궁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신 궁녀들은 물론이고요. 신하들까지 긴급 소집되는 상황이었죠.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서. 약간. 승하? 어,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이 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병으로 돌아가신 이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제24대왕 헌종. 1849년 6월 6일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후계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겁니다. 23살?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후사도 없이. 자, 헌종의 죽음은요. 당시 조종의 엄청난 숙제를 안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숙제였을까요? 후계자. 후계자. 갑자기 후계자도 없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헌종이 그럼 후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왕위를 이을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뭐 형제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없지? 혼자 뭐. 없어요, 아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 효명세자는요. 헌종 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딱 헌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밖에. 게다가 자, 할아버지 순조. 순조. 그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정조. 정조. 정조 역시 대를 이을 아들들이 딱 한 명씩. 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계승을 지금 해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후손 중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씩. 하나씩. 네. 조선 조종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교수님, 이 정도로 왕위 후계자가 없는 거면 어떻게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막 족벌을 뒤져서 얼마나 혈통이 가까운가 이걸 보는데. 이때는 선조대까지도 임진왜란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다 뒤지게 됩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혈통이 많이 모자라게 된 거죠. 임진왜란? 임진왜란까지요? 지어마신 조선의 임금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일.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은요. 왕실 가문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음 왕위 후보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인물. 아, 나무꾼? 철저. 철저. 맞습니다. 자, 다음 왕이 될 인물로 결정된 사람은요. 바로 19살의 이원범이었습니다. 이원범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원군. 또 그 아들 전계대원군의 아들 이원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세자의 증손잡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신기하다. 그런데요. 이원범은요. 조선에서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철종은 물론 왕족이었지만 역적 집안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바로 은원군. 이 은원군의 아들이 역모에 가담했던 겁니다. 결국 은원군은 강화도에 유배됐고요. 은원군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사약을 받습니다. 아이고, 뭐야. 역모 집안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의 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철종의 큰형이 또 역모에 연루된 겁니다. 역모의 역모야? 그렇죠. 그러면 아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역모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14살의 어린 나이였던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도망갔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뭔가 또 내가 오해를 사서 그렇죠.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방금 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도망가나 했는데 이렇게 역모 집안이니까 항상 도망다니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철종은 바로 역적의 집안이라는 상황 때문에 강화도에서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왕족이지만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예원식 한번 읽어주시죠. 현재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리였고 자기 친척 집에 종로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그냥 종이 되었던 거죠. 아니, 되게 왕과 관련 없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이 기록은요, 천주교 최항업 토마스 신부가 프랑스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실록에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철종이 강화돼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 철종은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일은 물론이고요,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나무를 베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원범이 역적의 자손이라는 점 외에도 헌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가계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지금 헌종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으잖아요. 이원범은요, 바로 이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와 같은 학년. 그런데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니, 헌종의 후세를 이어야 되는데 윗대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윗대예요. 맞아요, 와우. 아버지 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가씨, 아가씨.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헌종의 뒤를 이어서 철종이 왕이 된다? 그러면 삼촌이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고 제사까지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꼬여버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이제 이런 가계도를 봤을 때 조선의 역사에서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건가요, 어때요? 조선 왕조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자기 조카인 반종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된 세종. 세종, 세종.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후대 타짐은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네. 그러니까요. 개의종 난 정도는 있어야 이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저게 근데 안 될 이유만 있네요. 그렇죠. 유괴나라 조선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철종이 조선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이원범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어떤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응? 세력? 세력. 세력.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자, 세도 정치. 아... 세도 정치? 세도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하면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 오죠, 조나단? 일단 떠오르는 가문들이 있잖아요. 풍양주 씨 한 사람은. 되게 이 본인 가문들 사람들 막 등용하고 계속. 아... 해먹는? 네, 해먹는 거죠. 에이. 이야... 맞습니다. 이 당시 세도 정치란 특정한 몇몇 가문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기 조선은요. 왕권은 약하고 세도 가문이 힘을 얻는 세상. 자, 그렇다면 이 세도 정치는 어느 왕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이때는 좀 파워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후가 아니었을까? 정조 후. 정답! 아니... 세도 정치 시작은요.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죽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 과연 정조가 죽을 때 아들 순조는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나이가 11살입니다. 11살? 네,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어린 아들 순조가 조정 대신들한테 휘둘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선택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바로 자신이 믿는 그 신하의 딸과 자기 아들 순조를 결혼시키고 그 신하에게 순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 신하가 바로 안동 김씨의 김조순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이 어린 순조의 옆에 선 장인 김조순. 자, 이렇게 되니까요. 당연히 김조순이 왕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조순과 함께한 게 바로 안동 김씨 집안이죠. 어린 왕을 대신해서 안동 김씨 외척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 더 문제? 바로 순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헌종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던 겁니다. 자, 왕이 어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왕이 어리면 이거 정치 권력이 안 되니까. 우리 배웠는데. 바로 수렴청정이라는 것으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국정운영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이 어린 헌종이 왕이 됐을 때 당연히 수렴청정을 한 사람도 헌종의 할머니 안동 김씨 순원 왕우였습니다. 이원범의 집안은 영모 이후 거의 평미된 집안이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보면 종로로 타면서 채찍까지 막는 그런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힘 있는 집안 어른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안동 김씨 집안이 선택한 꼭두각시 왕이 철종이었던 거죠. 이해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안동 김씨와 순원 왕우의 철종 왕 만들기 프로젝트. 철종이 이 역적 집안이었던 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처음 꽤 너무 세서. 역모해, 역모.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가계들 한번 보시죠. 자, 이원범은요. 역적의 자손이니까 원래라면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입양해야죠. 아, 이거 좋아요. 맞습니다. 안동 김씨는요. 철종을 헌종의 할아버지 순조의 아들로 호적을 옮긴 겁니다. 즉, 역적이 집안이야?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어? 그럼 집안은 바꾸는 거죠. 게다가요. 자, 이러면 수렴천정은 누가 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수렴천정을 똑같이 아까 순원 왕우와 계속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순조의 부인이니까. 아이고, 야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머리를 엄청 썼네. 맞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 순원 왕우. 그가 다시 수렴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원 왕우는 수렴천정을 두 번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케이스입니다. 안 되는 걸 지금 다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은 하나도 모른 채 안동 김씨 집안의 선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이원범 철종. 한양에 도착한 철종은요. 창덕궁에서 직위식을 올립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 만에. 우와. 하루 만에. 1849년 6월 9일. 강화도 나무꾼이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철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와. 와, 이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궁금해. 뭐지? 그냥 입이 계속 안 다물었을 것 같아, 그냥 계속. 지금의 삶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채찍은 안 맞으니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왕이 된 첫날. 철종의 이 한마디에 신하들은 모두 비상이 걸립니다. 대체 철종이 무슨 말을 했길래 신하들이 활짝 놀라서 비상이 걸렸을까요? 일찍이 통감 2권과 소확 1, 2권을 읽었었으나 근년에는 읽은 것이 없소. 아,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감과 소확을 읽었으나 근년 이 몇 회 사이에는 읽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아니, 교수님.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통감, 소확 이것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소확이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6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권. 그것도 다 있는 거예요. 2학년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모 가문이잖아요. 영모 가문에 있는 왕족의 어떤 애가 똘똘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혼 본 부모들은 본인들이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위험해서라도 야 너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고하려고. 고하려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순원왕원. 철종을 왕다운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공부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 기본 서행이 없으면 신하들에게 공격받을 게 뻔했고 자칫 왕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안동 김씨가 믿는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실의 최고 어르신인 이 순원왕후. 왕이 된 철종에게 본격적인 공부를 시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이 순원왕후는 이미 죽은 철종의 할아버지 은헌군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건 물론이고요. 첩이었던 철종의 어머니 염씨의 신분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철종뿐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모두 신분 세탁해버린 거예요. 다 새롭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다 세탁을 하면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왕실의 최고 어르신 순원왕후는 비밀리에 이것을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신분 세탁마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죄가 적힌 문서를 바꾸거나 문서 위조. 아니하실 거예요. 정답. 우와. 대박. 아니. 아니 그건 너무 억,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아니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 문서는요. 조선왕의 일기 일석록입니다. 저거 뭐야? 종이가 군대. 군대 지금. 잘라냈 거예요? 잘라냈다고요? 아, 그 뒷장이구나, 저거는? 잘라냈네. 누가 감히 왕의 일기에 손을 댔을까요? 순원 왕후. 순원 왕후. 순원 왕후. 엄청난 분이네요. 이렇게 순원 왕후는 철종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의 집안과 관련된 기록을 모조리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요. 일석록은 물론이고요. 순정원 일기까지 철종의 집안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들은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야, 이게 조선의, 조선은 기록의 나라입니다. 기록의 나라. 기록의 나라인데 이걸. 그 기록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이 조선의 전통이잖아요. 우와. 자, 그러면 그 사이 철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공부. 맞습니다. 자, 철종은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음. 자,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순원 왕후가 아들 철종을 다급히 부릅니다. 순원 왕후가 철종을 부른 이유? 바로 철종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어? 당시 20살의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느라고 혼인이 좀 늦은 상태였거든요. 자, 지금 조선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네, 후계자. 자, 철종의 결혼과 후사 문제는요. 안동 김 씨와 순원 왕후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순원 왕후는요. 철종의 왕비를 찾기 위해서 이걸 내립니다. 바로. 금원영. 금원영. 즉, 왕의 배피를 찾을 때까지 혼계찬 여인들이 혼인을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시키는 영. 네. 약 1년 동안 고르고 골라 결정된 철종의 아내. 자, 이 철종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힌트 좀 드릴까요? 네. 이 철종의 아내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철이 나무. 철이 나무. 네, 많은 분들이 철이 나무하니까 그때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닙니다. 실제로 철종의 아내가 바로 철인 왕후였습니다. 자, 이 철인 왕후는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고요. 말수가 적어가지고 이 감정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을 만큼 속내가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이유 말고요. 그녀가 철종의 왕비가 된 결정적 이유는 뭐다? 이유는 바로. 안동 김 씨. 맞습니다. 바로 철인 왕후의 아버지가 안동 김 씨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안동 김 씨는요. 철종의 아내마저 자신의 집안 여인으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안동 김 씨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안동 김 씨가 철종을 내세워가지고 북위 영화를 누리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이죠. 네,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자, 특히 백성들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도, 정치, 백성들의 고통. 하면 이게 딱 나와요.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교과서에 이건 꼭 나옵니다. 아, 삼정문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요. 삼정이라고 하는 조선의 세 가지 정책, 제도가 부정부패하고 아주 혼란스러워진. 현상을 말합니다. 자,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받전자의 정책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나는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도. 군정은요. 군사군의 정책정책. 자, 조선시대 때는요. 1년에 군포라고 불리는 옷감 한 필씩을 세금으로 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군포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군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곡식을 꿔주고 추수철인 가을에 곡식을 갚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였던 겁니다. 오, 너무 좋다. 특히 환곡이 좋은데. 환곡이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 문제는요. 당시 돈으로 산 관직에 오른 탐관오리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들이 이 삼정을 악용해서 백성들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탐관오리들은 과연 이 삼정을 어떻게 악용했을까요? 뭐, 더 많이 뜯어내는 거죠. 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전정은 실제로 땅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퇴근을 매기는 거예요. 아유. 막무가내네요. 막무가내네요. 대박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분정. 백골징포입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긴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골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뼈, 해골입니다. 그렇죠? 징집하다라는 뜻의 징의 직문을 뜻하는, 옷감을 뜻하는 배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병역 대상자에 올려놓고 강제로 군포를 거둬들였던 겁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너무 심하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곡. 그게 참 좋은 짓이 됐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짓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확인됐을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곡식에 오래를 섞어서 양을 줄이는 겁니다. 아유. 진짜 대박이다. 너무해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못 살아갈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종은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백성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경험을 봤으니까. 했으니까. 그렇죠? 철종이 21살이 되던 1851년 12월. 드디어 철종이 안동 김 씨 세력에 낯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와요? 이제 영화다, 이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시작이다. 이제 영화야. 이제 영화야. 네. 가자, 가자, 가자. 철종 가자. 바로 순원왕후가 3년간의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요, 철종은 신하들에게 아주 착심한 듯 이런 말을 던집니다. 현재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슬프다. 우리 적자는 당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바로 철종이 백성들이 고달픈 원인은 삼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겨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삼정을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안동 김 씨죠. 자기네를 세운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보면? 도전. 도전이죠. 맞서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삼정의 패단을 바로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비장의 카드? 어떤 카드가 있을까? 바로 안동 김 씨에 맞서다 파직 유배 갔던 신하들을 사멸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그렇죠. 다시, 다시. 그렇죠. 암동 김 씨 세력의 그 반발을 이길 세력이 커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철종의 의지였죠. 그런데요. 이런 철종의 의지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이겁니다. 비변사. 비변사.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기관인데 국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지는 최고 정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개의 주요 행정부서를 다 합쳐놓은 기관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책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비변사가 철종의 의지를 막는 장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비변사를 장악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안동 김 씨.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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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했구나. 네. 그러니까 안동 김 씨를 겨냥하면서 삼정의 패단을 고치겠다라는 철종의 의견. 안되죠. 안되죠. 안되는 거죠. 될 리가 없죠. 안되는 거죠.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의지마저 가로막는 반동 김 씨의 영향력을 두고 신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죠. 이 나라가 김 씨의 나라인가 이 씨의 나라인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안동 김 씨의 나라인가 왕이 또 이원범이니까 이 씨의 나라인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조선은, 조선 왕도는 이 씨잖아요. 이건 바로 안동 김 씨 세력의 그 세도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에 자기 편 하나 없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철종.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근심만 하던 철종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반가운 소식? 어떤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요. 철종에게 족보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본 철종이 깜짝 놀랍니다. 어? 족보? 네. 이 족보는요, 바로 철종 어머니 염 씨 집안의 족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족보? 네. 철종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강화도에 쫓겨와 사느라고 어머니 집안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 쪽 족보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족보를 확인해 보니까 뭐야? 철종에게 살아있는 혈육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 네. 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철종의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철종의 외삼촌. 외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족보에. 네네네. 자, 외삼촌의 이름은요. 염종수. 철종은요, 정말 반가운 마음이에요. 외삼촌을 바로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게다가요, 철종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염종수에게 큰 벼슬까지 내립니다. 무려 대박. 남쪽 해안을 총 지휘하는 수군 절도사의 인물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네, 들어봤죠. 지금 조종에는 철종의 뜻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도 철종의 뜻에 힘을 실어줄 고위관료가 필요했나 봅니다. 철종은요, 이제야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1861년 10월. 철종의 행보를 가로막는 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철종은요,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종수의 조사를 시행할 동안 우선 잡아 가두게 하라. 철종이.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외삼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종이 그토록 아끼던 외삼촌을 지금 잡아 가두라고 명령한 거예요. 철종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염종수가 가짜였습니다. 대체 염종수는 어떻게 왕을 속이고 가짜 외삼촌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철종 외관은 성 씨가 뭐라고 그랬죠? 염. 염씨. 본관은 용담입니다. 용담 염씨였습니다. 그런데 염종수는 용담 염씨가 아니고요. 파주 염씨였습니다. 출세를 꿈꾸는 이 욕심많은 인물이었던 염종수가 철종 외관의 성이 자신과 같은 염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게다가요. 이 용담 염씨 가문에 자손이 끊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우와. 자, 그래서 바로 염종수는요. 용담 염씨 집안의 족보를 구해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사기꾼 맞네요. 진짜 삼류 사기꾼이 그냥 왔네. 그런데요. 염종수가 벌인 파렁치한 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대역 무도한 짓까지 벌입니다. 사지단장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철종 외관 묘지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잘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비석에 뭐 저렇게 눌린 데가 있어요. 파여져 있는데. 그렇지. 여기 지금 보면 용담이라고 있죠. 이 본관. 여기가 지금 움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파인 자국이 있을까? 뭐예요, 지금 저게? 그 이유는요. 염종수는요. 몰래 용담 염씨라는 글자를 긁어내고 자신의 본관인 파주 염씨로 바꿔놓은 겁니다. 와... 아니... 자, 그렇다면 외삼촌의 진 씨를 알게 된 철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사람이 원래 조금 힘들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외롭고 이럴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결국에는 더 상처를 주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좀 불쌍하네요. 네, 철종이 불쌍해, 진짜. 그런데요. 철종의 기록을 읽어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철종은 크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니 더더욱 마음 아프고 부끄럽구나.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음... 결국 철종은 다음날 바로 직결처분, 염종수를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우, 참수.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지금. 그렇네. 이렇게 철종의 가짜 외삼촌 사건은 씁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철종에게 이 가짜 외삼촌 사건은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짜 외삼촌 사건으로 무너진 철종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862년 2월 진주에서 수만 명의 백성이 봉기한 겁니다. 온갖 수탈을 겪던 백성들.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봉기를 임술농민봉기. 게다가 임술농민봉기는 무려 전국 각지 70여 개의 고율로 번져 나갑니다. 백성들의 봉기가 이 전국으로 번지게 되니까요. 철종은 더 이상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자, 어떤 결단이었을까? 바로 삼정이정청. 삼정의 파단을 바로 잡는 기관. 철종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개혁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음. 자, 그렇다면 삼정이정청은 어떻게 삼정의 패단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바로 환곡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철종의 삼정의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성공했을까요? 삼정이정청까지 만들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삼정이정청은요. 실패합니다. 왜요? 왜요? 우와. 환곡을 개혁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당연히 토지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토지를 가진 양반들 저항하겠죠. 아. 그러면 그 세금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양반들이 안 내면 백성들. 백성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수성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 백성을 구하겠다고 내놓은 해결책이 결국은 백성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철종의 마지막 개혁의 불씨 삼정이정청 역시 특별한 성과 없이 수개월 만에 폐지라는 결말을 맞고 맙니다. 결국 세도 정치 속에서는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아쉽게도 이 삼정이정청 폐지 이후 철종의 건강 역시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도 다 안되네 지금. 결국 1년 후 철종은 33살의 나이에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씁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평범한 강화도의 나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된 주인공 철종. 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세도 가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이었죠. 그렇다면 조선의 왕 철종이 된 게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왕 철종